화려한 볼거리가 가득한 도시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나라 홍콩을 접수한 한 여배우가 있었으니 그녀는 바로 신세대 한류차 박신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피부민 박신혜가 홍콩을 찾으니는 홍콩 팬들과의 설레는 첫 만남 그리고 박신혜의 스페셜 뷰티 노하우까지 홍콩에서 펼쳐지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 뷰티티 박신혜 힐링트립 이 프로그램은 올리브와 고은세상 코스메틱이 함께하는 박신혜의 스페셜 뷰티티